지금부터 리액트에서 쉽게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Create React App의 기능 중에 하나인 Proxy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해드리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리액트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액트를 이용해서 Ajax로 통신을 해서 비동기적으로 다른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수업입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 저기 적혀있는 리액트 Ajax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Proxy가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웹 개발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서버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백엔드를 담당하는 PHP 또는 장구 또는 JSP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생성해주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버를 하나 필요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리액트의 개발 서버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클라이언트 기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버가 필요하지 않지만 리액트 개발을 하는 것이 워낙에 까다롭기 때문에 Create React App이 서버까지 제공을 해주고 그 서버 덕분에 우리가 리액트에서 코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리로드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리액트 데브 서버를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쓸 때 여러분이 npm, run, start 라고 했을 때 실행되는 서버가 리액트 데브 서버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 안에 PHP의 서버도 있고 또 리액트의 개발 서버도 실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식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쓰죠? 포트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HP나 장고는 8000번 포트의 리스닝을 시키고 그리고 리액트 데브 서버는 3000번 포트의 리스닝을 시켜서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포트, 번호를 통해서 각각의 서버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로커로스트 3000이라고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쓰게 되면 브라우저가 리액트 데브 서버에 접속해서 리액트 데브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HTML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고 우리의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이 순수하게 리액트 애플리케이션만으로 구동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AJAX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PHP나 또는 장고가 서비스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데이터를 변경시키거나 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API가 패치라는 겁니다 즉 AJAX 통신을 할 때 쓰는 새로운 표준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백엔드 서버가 8000번 포트에서 리스닝하고 있기 때문에 패치 API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브라우저가 8000번 포트에 접속해서 PHP나 장고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 서버가 8000번 포트가 아니라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럼 이 숫자를 여러분이 그때마다 바꿔줘야겠죠? 또 더 중요한 거는 실 서버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어떻게 주로 하나요? 실 서버의 경우에는 이 리액트 대부 서버는 일단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개발용 서버니까 실 서버는 결국에 PHP나 장고가 제공하는 서버를 쓰거나 PHP나 장고와 마찬가지로 아파치와 같은 웹 서버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결국에 이 리액트와 이 백엔드 서버가 같은 주소에 같은 포트에서 서비스 될 것이기 때문에 실 서버 환경에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리액트 개발 환경에서 데부 서버를 쓸 때 문제가 생겨요 왜요? 리액트는 로컬호스트 3000이라고 하는 저 주소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데 우리가 커넥트를 하려고 하는 백엔드는 8000번 포트라는 다른 포트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개발을 끝내고 실제 실 서버 환경으로 갈 때는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즉 npm, run, build 이런 명령을 실행할 때 패치 안에 이게 있으면 동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거는 개발 서버의 주소니까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뭘 꿈꿔요? 여기 있는 이 경로 없이 그냥 패스, 상대 경도만 적어도 알아서 여기 있는 백엔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것을 꿈꾸게 되고 그것을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의 프로시 기능입니다 자 일단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는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통신이 불가능해요 자 이건 또 왜 그러냐 우리의 리액트 앱은 3000번 포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웹페이지거든요 그 웹페이지가 다른 포트 또는 다른 도메인에 접근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의 보안 기능으로 인해서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작하지 않아요.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접속을 당하는 쪽 즉 8000번 포트에 있는 서버가 나는 접속을 허용할게 라고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CORS 인데 그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귀찮아요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쿠키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보통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면 이 백엔드 쪽에서 로그인을 구현하거든요 그럼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로그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이 브라우저에다가 쿠키를 심어 놓게 돼요 쿠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접속할 때는 쿠키 값을 전송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발급했던 쿠키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로그인 한 사람에 맞네 하고 로그인 한 사람에 맞는 정보를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트가 다르면 쿠키를 자동으로 보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with credential 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쿠키를 전송하는 옵션을 켜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프록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프록시를 어떻게 켜냐 자 리액트 데브 서버한테 야 너는 지금부터 프록시 서버야 그래서 만약에 너한테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요청에 실패하면 너는 자동으로 8000번 포트한테 그걸 물어봐서 걔가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package.json 파일에 프록시라는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데브 서버가 요청할 서비스의 주소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프록시를 키면 좋은 점이 뭐냐 저기 있는 저 주소가 이렇게 간결해져요 즉 서로 서버가 다르기 때문에 서버에 정확하게는 호스트의 이름과 포트를 지정해줘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략하시면 됩니다 즉 절대 경로가 상대의 경로로 바뀌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리액트는 로코로스트 3000번 포트이기 때문에 실제 접속은 리액트 데브 서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API 언더바 패스라고 하는 저 경로에 해당되는 실제 내용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리액트 데브 서버는 예전 같았으면 에러를 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에러를 내지 않고 자기한테 저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리액트 데브 서버가 프록시에 적혀있는 정보를 봐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정보를 보고 그 주소에 해당되는 서버에 접속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저 서버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정보를 주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3000번 포트에 있는 리액트 데브 서버가 응답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한다 대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프록시라고 하고 그런 걸 해주는 서버를 프록시 서버라고 해요 즉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브 서버를 개발 서버를 프록시 서버로서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이 프록시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그럼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예 실제 API 서버가 다른 포트에서 동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개발 서버의 주소를 여기 있는 이 패치 API를 콜하는 곳에 적지 않고 패키지.json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별도로 적는 그걸 통해서 코드를 간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포트가 개발 서버의 포트가 8000번이건 몇 번이건 여러분은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같은 포트에 있는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CORS에도 위반되지 않고요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쿠키를 당연히 공유합니다 정말 편리하죠 바로 이러한 장점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의 프록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록시를 활성화하는 법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API 서버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PHP나 장고 같은 거 쓸 거 없이 다른 포트에서 동작하고 있는 서버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data.json이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 파일의 내용은 result OK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json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실행을 시킬 때 npx 로컬 웹 서버라고 입력하시면 로컬 웹 서버에 해당되는 패키지를 npm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까지 시켜줘요 그래서 뭘 설치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엔터 치시면 node.js가 설치되어 있다 npm이 깔려 있다 라고 한다면 저처럼 웹 서버가 바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이 주소 중에서 127.0.0.1에 8000으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백엔드는 8000번 포트에서 동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해야 돼요? create react 앱을 이용해서 react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봅시다 실행시켜 볼게요 npm run start 생성한 디렉터리로 가서 npm run start를 해서 개발 서버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저는 실행이 됐고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react 앱을 필요 없는 것을 좀 도려낼까요? index.js만을 저는 이용할 거예요 밑에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기 서비스 워커도 필요 없고 얘도 안 쓸 거고요 css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앱을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클래스 스타일로 만들게요 react 컴포넌트 렌더 리턴 div 하이까지 해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잘 되네요 그러면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여기다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의 밸류는 getData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걸어요 onClick bind를 통해서 this를 주입해 주고요 onClick이 좀 이상하네요 자, 됐죠 그 다음 여기서 patch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접속하려면 어떡해요? 이 주소를 이렇게 풀로 적어줘야 됐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result, return result를 json으로 호출해서 그걸 return해 줘야지 json 포맷으로 우리가 이걸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이 주소의 커넥션에서 그 정보를 얻어오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보시는 것처럼 react는 3000번 서버에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8000번 포트에 있거든요 제가 이걸 실행을 시키면 접속은 되지만 data.json이 return하는 값이 이 웹페이지 전체예요 왜냐? 싱글 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자기가 찾을 수 없으면 웹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전체 주소를 적는 거죠 그럼 될까요? 해보죠 자, 눌러봅니다 클릭! 했더니 오잉! 돼버렸어요 멋져 자, 이거 보니까 응답해더의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이라고 해서 이 주소는 허용한다 라고 서버가 응답했어요 8000번 포트에서 그럼 웹브라우저가 이걸 보고서 어, 이 서버가 이걸 허용했구나 그러니까 동작해줘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동작한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제가 실행시킨 이거 로컬 웹서버가 갖고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자동으로 개발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저걸 켜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설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동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그인을 직접 해보진 않겠지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쿠키를 공유해야 되는데 서로 포트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쿠키가 세팅이 양쪽 다 돼요 공유가 됩니다 포트끼리 그런데 에이젝스와 같은 통신을 할 때는 여러분이 위드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통신이 거절됩니다 아니, 통신은 되는데 쿠키는 빼고 통신을 해요 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갖고 있는 프록시 기능이 필요하다 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의 다큐멘테이션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 공식 매뉴얼로 들어가 보시면 백엔드 인테그레이션에서 프록싱 인 디벨롭먼트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록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저도 다 보진 않았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저는 패키지 제이슨 파일을 만들고요 아니, 열고요 그리고 적당한 곳에다가 프록시 HTTP 로컬 로스트 8000번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즉, 우리의 리액트 개발 서버를 프록시 서버로써 사용하겠다 만약에 찾을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면 저 주소로 접속해서 찾아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 이걸 적용을 했으면 껐다 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 자, 이렇게 했을 때 500이 뜨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이제 리액트 개발 서버를 실행시키는 콘솔로 와도 어떤 프록시가 동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자, 이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얘가 로컬 로스트를 혹시 안되면 로컬 로스트의 다른 이름 127.0.0.1로 하고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GET 데이터를 하면 아, 이때는 되네요 왜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로컬 로스트가 아무튼 제가 이걸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3000번 포트로 접속했지만 3000번 포트에 있는 리액트 데브 서버가 8000번 포트에 접속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응답해 준 거죠 그 독에 경로를 아주 단순하게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빌드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경로에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CORS의 서로 다른 도메인 또는 서로 다른 포트에 접속할 때 그것을 브라우저가 금지시키는 정책을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쿠키 정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액트가 제공하는 PROXY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능 자체는 되게 간단한 기능인데 PROXY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서버들 간의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하는 요소도 어떤 방법도 아셔야 돼서 이게 참 테크닉은 할 건 없는데 설명하기가 진짜 많네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도움만 오십시오 으 16 2021 significantly 시는 일본 바로